안녕하세요. 3절이에요. 혹시 여러분들 바나나를 싫어하시나요? 그런 분들을 참교육하고자 기획한 이 게임. 그것은 바나나 킬러. 시작해보도록 하죠. 바나나. 뭐가. 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퍼즐이거든요. 우리가 이거 시간초가 지나면 탈출구가 열리는데 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이 맵 곳곳에 퍼져있는 숨겨져있는 퍼즐들을 풀으면 시간이 단축됩니다.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당겨지는 거죠. 어 이거 퍼즐.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죠. 그리고 케이크를 맞추면 좋을 텐데 케이크가 케이크 중앙에 있는 케이크를 케이크 놓고 가면 도망가! 구멍 없나? 구멍 없나? 그리고 바나나 킬러가 가까이 오면 제가 등에 있는 바나나 그 무전기인가요? 아무튼 무선 신호기가 반짝입니다. 빨갛게 어 이건 뭐지? 퍼즐인가? 아 773! 아! 알았다. 저거 비밀번호 누르는 공간이 있거든요. 그거 힌트다. 773. 바나나 밟으면 자빠져요 여러분들. 조심하세요. 케이크 한 조각 없다! 케이크 한 조각만 넣으면 퍼즐 끝! 아저씨 왜 이거 퍼즐 안 해요. 이거 해야지. 됐다. 이제 773만 하면 바로 탈출할 수 있을 거야. 비밀번호 누르는 그 퍼즐을 찾아야 돼. 아하하핳! 이거 숨어있는 거 봐. 여기 있어요! 여기! 여기 숨어있어요! 퍼즐 안 풀고 이렇게 숨어있는 애들 잡아주세요. 바나나님. 참교육 좀요. 정의가 필요합니다. 일단은 킬러는 이렇게 바나나 같은 거 깔아둬서 아이들에게 스턴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딱 밟자마자 가서 먹어버리는 거지. 아, 다 막아놨어. 바나나라고. 으읍! 으읍! 오, 이거 안 마... 어, 이걸 피하네? 미친. 일단 한 대 맞으면 빨라져. 잠시 빨라져. 이제 한 번 더 맞으면 죽거든. 케이크, 케이크. 으읍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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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남주 언니만 시켰네, 이거. 여러분들! 퍼즐 좀 열심히 하세요. 저 혼자 하는 거 같잖아요. 아이, 우리 생존자들이 이렇게... 아! 두 명 혼자... 야, 아까 숨어있던 두 명 나갔네? 그거 산 게 어디야? 케이크 놓는 거 1층에 있거든요? 하나 올라온 곳에... 세이... 세이... 바나나가 근데 좀 못하는 거 같은데? 어... 무빙 보면 알거든. 조금 못하는 느낌. 이렇게 또 발끈해야지 또, 어? 열심히 하지. 오케이, 핸디캡. 일단 덕분에 빨리 퍼즐 깨는 곳으로 왔죠. 아, 나한테만 그래! 에헤! 다른 애들도 있는데... 어... 일단 바나나는 조금 지능적이야. 퍼즐 한 개만 적당히 깨고 숨어 있어야 겠어. 그 몇 명 살았지? 두.. 두 명 살았어? 와, 퍼즐 하나 깼어. 하나. 바나나 잘하나 보다. 바로 앞에 있는데? 아, 근데 체륙에 한 1밖에 없어가지고. 하아... 지금이래!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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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잡았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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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잡았어? 응? 나 갈거야? 응? 승! 아 진짜 이거 근데 퍼즐 깨야겠다 시간 너무 안간다 여러분들 퍼즐 한번 열심히 깨봅시다 파이팅 자 케이크 이쪽인데 여기 맵이 조금 바나나한테 유리하거든? 자 이거 2층에 케이크 있으니까 그거 조금 집고 있자 집어넣고 그다음에 바로 다 넣고 가야돼 초반에 넣어야 돼? 그렇죠 케이크 할거면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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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맞아주는 것도 괜찮아 한 대 맞아주는 것도 괜찮아 한 대 맞아주는 것도 괜찮아 어 안 맞으려고 하면 그게 더 안좋거든? 아 케이크 하나 남았네 케이크 너러 가자 우리 이거 두 개만 넣으면 될 거 아니야?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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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만 넣으면 탈출이다 우리 이거 케이크만 닿으면 자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한 개 한 개 한 개 케이크 들고 있는 친구 죽었나? 케이크 아까 2층에 거기 계단 그 창문 쪽 2층 창문 쪽에 있어 2층 창문 쪽에 거기 넣으면 바로 탈출이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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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 대씩 맞아줘야돼 이거 이거 한번 탈출이야 우리 이거 가자아 슬awa 오우우우우 이거 해야 빡쳐 이거 하는 거 보여줘야돼 그래야 빡쳐 Và인 Все 너 이번에 바나나 해줘야지 그래야 꿀잼 안 익었어? 어... 바나나! 무거! 제발 바나나! 제발 바나나 바나나 나한테 바나나! 뭐해? 아앙! 센쥬 와 센지 아시는구나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바나나 설치해놓고 잘 안보이네 바나나 이걸 한번 발봐 어디 갔어요! 저기 있다 바나나 안 먹으면 나한테 혼나지 먹으면 아니야 왜 안 잡아지지? 바나나 쉽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누가 밟긴 하거든 계속 이제 한방 제가 잘해 나갔나? 아아 롸아이씨 호이짜 호이짜! 이리와! 가면! 나도 같이 나갈래? 많이 살았네... 까비! 바나나! 킬러였습니다! 아 개꿀딱지 개딱지 재밌습니다! 추천해드릴게요! 바이옴!